뭐 할라고? 이이이 오늘은 밥도둑 갖고 왔지 뭐야 계장 가져온거야? 응 얘는 밥도둑의 계장만 됐고 그래서 뭔데? 스팸이요 스팸을 왜 가져왔어? 이 스팸도 그냥 스팸이 아니오 됐고 오늘따라 더 답답하네 제품 뭐야? 명란한 햄 스팸 아니잖아 그래? 이거 인터넷에 스팸이라고 써놓고 됐고 그래도 스팸 아니야 어디서 샀어? 인터넷 얼마야? 200그람 2300원이래갖고 3개 샀지 그 가격이면 그냥 스팸이 낫잖아 에이 이건 명란한 녀석 2.74%나 들어갖고 밥도둑이 2개여 그럼 스팸이랑 같이 구워서 먹어봐 부찬음이 그냥 퍼먹으면 안되는 겨? 구워서 먹어봐 그려? 맛은 어때? 짭짤한 햄인데 그 명란젓 특유의 그 텁텁함이 좀 있다 흰쌀밥이랑은 잘 어울려? 자 안녕히 봬 잘 안 어울릴 수가 없지 짜니께 스팸이랑 비교하면 어때? 스팸이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탱글탱글하고 어우 한참 안되는데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먹어? 이게 짠맛이 기존에 먹던 거랑 좀 달라갖고 탱긴 해거든 난 1,200원 더 주고 스팸 먹을려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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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